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바람이 오전 중으로는 안 불 것 같아서 서핑운동을 한 후에 홍연마을에 패들보드 투어를 갈까 합니다. 어제는 오후에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투어를 취소했습니다. 개나리가 새잎이 돋아서 아주 푸른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서핑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한발 서기로 밸런스, 균형운동을 합니다. 시선 처리하는 이유는 서핑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거나 모두를 컨트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선이 자유롭게 돌아가면 서핑할때 자연스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통해 집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통해 집사용으로 점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시선을 통해 집사용으로 삼경으로서 공개 중 한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통해 집사용으로 저희의 friends, 시끄레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통해 집사를 내 Niagara Fund을 방향으로 hinten으로 바람을 보라, 시선을 통해 집사용으로 인사한 이성이 잘 틀기고 있습니다. 시선을 통해 집사용으로 가입성을ед smooth하고 싶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유연성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네. 유연성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네. 유연성이 조금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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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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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더 해야지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네